2020년 11월 6일 스타토 소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 미 여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안에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왔을 때 안에 판정을 대놨거든요 안에서 뭔가를 봤어요 뭔 소리도 들었고 출입국을 결국은 찾았습니다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원래 안들어가긴 하는데 오늘은 좀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안에 사람이나 싶어서 누가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엄청 찌집을 해보십시오 누가 엄청 관리가 안되어 봐봐 누가 살 것 같지는 않은데 진짜 이상해 넷 벚꽃을 맞춰야돼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담배냄새.. 성냥.. 성냥.. 담배냄새가 안 나지 않기 때문에.. 성냥냄새.. 성냥.. 제가 어떤 형체를 본 것은.. 정면에서 이쪽을 바라봤을 테니까.. 지금 벽 뒤에 건물이 또 있어요 누구세요? 와..시발..저나 졸린다.. 고마워.. 전달.. 연락.. 막..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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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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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누구 있는거 같은데? 진짜 누구 있는거 같은데? 진짜 누구 있는거 같은데? 소리 소리 이거 누구야? 당신 뭐야? 사람이야? 당신 뭐야? 당신 뭐야? 당신 누구야? 말해 잠시만요.. 뭐야 저거.. 잠깐만..잠깐만..뭐야.. 방금.. 당신 나와.. 당신 뭔데? 당신 사람이야? 귀신이야? 와..나도 미쳤다 진짜 다리가 씨발 잠깐만.. 내가 쫄거같아? 내가 쫄거같습니까? 내가 쫄거같아? 내가 쫄거같아? 내가 쫄거같아? 조금 쫄았다 조금 쫄았어 조금 쫄았어 조금 쫄았어 조금만 많이 말고 뭐야? 밖에 나와있어 밖에 뭐 나와있어 밖에 뭐 나와있어 누구세요? 누구야 당신? 당신 누구야? 나랑 싸워 나랑 싸우라고 했어 싸워봐 싸워 비판 냠냠냠 쓰레기 일부러 마냥 괜찮아 소리 냥 저기.. 당신 찾았다! 나와봐! 나와! 나와 이 새끼야! 나와잉! 분명히 여기 있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여기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자, 얘기 좀 합시다! 자, 그만해요 x2 얘기 좀 합시다! 어디 계세요?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얘기 좀 합시다! 얘기로 합시다! 누구야? 뒤에! 뒤에 누구야? 아까 맨발이었다고 치자! 그럼 지금 뛰는 소리는 뭐야? 그럼 두리야? 아니면 두리안? 뭐지? 아까 맨발이었다고 치고 그럼 맨발의 청춘 그럼 두리라고 하면 두리안? 뭐가 있는데..? 누구셔? 누구요? 당신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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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서 지랄졸지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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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긴장했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쌤, 그만하시죠 이제 어디 계세요? 쌤, 거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쌤? 그만합시다 거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오세요 냄새나요 냄새납니다 냄새나요 오늘 떡갈비 드셨습니까? 오늘 떡갈비 드셨구만요 나오세요 떡갈비 떡갈비 nick 이거 ery 떡갈비 떡갈비 boyfriend 칸 칸 겺브 칸 itation 칸 이리 와요 당신은 오늘 떡갈비 먹었죠? 떡갈비에 동태탕? 당신 나와 당신은 나오라고 했어요 당신은 나오라고 했어요 나오라고 했어요 안에 걸렸어요 안에 걸렸습니다 안에 걸렸습니다 안에 걸렸어요 안에 걸렸어요 하나 둘 셋 안에 걸렸어요 이리 와요 김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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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무슨 소리야? 방금 이 젓가락 소리였어 분명히 이 젓가락 소리였으니까 이 젓가락 소리였어 방금 이 젓가락 소리였어 여기있는데..? 뭐야?! 시계는 틀려 뭐야? 여기는 공간이 없는데? 어디로 나왔어? 전기가 들어와 전기가 들어온다니까 전기가 들어와 잠깐만 잠시 Chao 뭐야?! 뭐야?! 잠겼어 이거 진짜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안에는 깨끗한데? 이게 이상한데? 들어갈 방법은 없는데, 가수도 없고 그럼 나를.. 사람 사는 거 보면 이거 무단 침입이야? 아니야, 무단 침입은 아니야 응, 무단 침입은 아니야 내가 훔쳐가지도 않고 내가 허락을 받고 들어왔거든 누구한테 허락받았냐고? 여기 지자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어 여기 지자체에다가 내가 미리 공문을 보냈어 그러니까 무단 침입은 아니야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